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기억해 주시고 바라겠고 시작해볼까요? 1분 30초 딱 30분까지만 하죠 30분까지 합시다 시작 너 머릿속에 적백추야 적백추 형 적백추가 뭐예요? 빨간배추 맛있겠죠? 너는 지금 어디 형 어깨에 손을 올리냐? 죄송합니다 웃어?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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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말한다 앉아 앉으면 말 들어 여기 감사합니다 상균 이뻐 아주 칭찬해 국물 뜯어 똥 자꾸만 똥 자꾸만 국물 한입만 나에게 먹여줘 국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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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여줘 아니야 국자로 가득히 퍼서 가득히 먹겠습니까? 먹겠습니다 뜨겁지 않을게 언제겠죠? 용국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뭐 시키실 딱딱히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해 방송인데 방송이야 말해 그런거였구나 방송을 해 방송이야 말해 죄송합니다 그렇지 켄타야? 네 맞습니다 태연아 좀 말해 말 네 감사합니다 말해 말 우리 켄타 우리 켄타 나가서 추아 한번 치자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놈 애저부터 맘에 안 들었습니다 자 데스파시도 어디가 일로와 일로 권태야 여기서 춰야지 데스파시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형 죄송해요 30분이 됐네요 아하하하하 마아 네 정답 여행 어머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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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